유지우 은이 아 잠시만요 한부자 있잖아 응 인사드릴까요? 홀리니 에이프릴 안녕하세요 에이프리입니다 저희가 사실 기대를 조금 했어요 근데 중장부터 이렇게 반응을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우리 에이프릴 큰 바스락 맞아볼까요? 감사합니다. 에이프릴 멤버분들도 저희 학교에는 첫 방문이신데요. 요즘 일본 진주가 국내 활동까지 힘들 방문 안할지 보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면서요. 에이프릴과의 기념사진과 사회시대를 받아가실 행운의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영주 학우님 올라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주님이 공주님이. 네. 마찬가지로 SNS 사전 이벤트 통해서 추천된 학우님이시고요. 축하합니다. 특히 봄의 나라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마치 첫 곡으로 들으셨는데 아주 큰 선물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싸인 CD 증정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념촬영까지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바라봐주시고요. 저의 느낌 첫 곡은 오늘 새끼 셀카가 출시나요? 오늘 새끼 셀카. 뭐 부탁할까요? 좋은 건가? 여러분 이거 Operating. StephB. 아! 셀카로! 앗! 셀카로!! 셀카 한 번 출까요? 어으아! 셀카 세카 세카! 부럽다. 저희 인간 셀카 보려고 쓰지? 자! 들어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분들이 함께 모였다 보니까 정말 꽃나발 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에이프릴이 준비한 30만원 상당의 여성용 선글라스와 코날드 화장품 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 뒤에 마련된 진흥버스에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번 무대하면서 관객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호응해 주셨잖아요 눈에 띄게 정말 응원 잘해주셨다 두 분 골라주시면 되십니다 지금 찍어야 되나요? 아이고 또 아니면 지금...